전라도와 경상도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다세마다 오로져 창을 펼치네 진지자님, 진지자님, 잠깐만, 잠깐만 다세마다 오로져 창을 펼치면 다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10명 이상은 없는데 다세마다 오로져 창을 펼치면 회의해야 돼요 연습 다세마다 오로져 창을 펼치네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엄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다세마다 오로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안주 짜자잔 짠짠짠짠 짜자잔 짠짠짠짠 짜란짠짠짠짠짠 따란짠짠짠 따란따딴 따라라 2절 2절 천라도 쪽 사람들은 나를 뱉하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천라도 사투리가 오손도손 왕자 직걸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운 정미온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토 전라도 경상도의 화개장토 구미와 부산의 화개장토 아이들과 어른의 화개장토 선생님과 학생의 화개장토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화개장토 과부와 호래비의 과부와 호래비의 화개장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개장토 대한민국과 구미씨의 화개장토 테너